CBS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배초 한판이 진행되는데요. 배초 한판이 화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들으신 분 계시고 또 오늘 또 갑자기 수요일만 들으셨는데 어?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화요일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일은 그래서 또 고품격 시간입니다. 경제 얘기를 오늘 특별히 해볼 텐데 이 어려운 경제 얘기를 또 자상하게 영혼을 담아 설명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번째 오셨어요. 우석진 명제대 경제학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돌아온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과 김 소장 인사 나누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1100조를 넘었다. 그리고 이제 세수 펑크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정책도 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천백적으로니까 사실 뭐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그래서 우리 GDP가 2200조다. 그걸 외우고 시작하면은 그러면 딱 거의 50%네. 50%다. 그래서 이제 천백조를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GDP 대비 비지반이다. 부가 채무가 50%를 넘어섰다. 그래서 그게 약간 기념할 만하다. 그런 의미고. 이게 뭐 높냐 낮냐는 사실은 뭐 과거에 비하면 높은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제 공무원들이 경제평론화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OECD 평균을 뭔가 생각을 가지고 평균보다 낮으면 올려야 된다. 높으면 낮춰야 된다. 아니면 그 반대로 하든가. 항상 모든 통계가 OECD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OECD 평균보다 낮으면 굉장히 큰 위기인 것 같고 OECD보다 좀 높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OECD 평균들을 우리나라 가서 뭔가 수렴해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유지해왔던 그런 수준보다 최근에 조금 빠르게 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30% 후반대였는데 지금 훅 늘어서 지금 50%까지 간 거다. 지금. 이거는 이제 팩트인 거죠. 그건 팩트니까 그게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최근에 굉장히 빨리 늘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속도로 늘어간다면 그러면은 진짜 위험하겠다. 거기까지는 되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보통 뭐 1110조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반 아닌데 그러면 또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드러난 것만 이거고 우리나라 뭐 공기업 부채고 뭐하고 뭐 이거 다 합치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건가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정부 역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어저께 김종인 나오셔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재정 규모도 작고 하는 역할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았던 거고 이게 이제 최근 확대가 되면서 정부 역할이 커지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 논의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를 겪었다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뭐 37%, 38% 그 정도 순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50%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거는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뭐 다 힘들었지 뭐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했다.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한 거다. 이렇게 한 측도 있고 약간 이제 보수 측에서는 그래도 빚은 빚이고 늘어난 거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정도는 뭐냐면은 국가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느냐는 사실 내부에서 판단할 건 아니에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나라에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냐. 믿을 수 도저 원인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계속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지기 때문에 비지는 항상 이자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수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또 이자를 내야 되는 돈들이 정말 커지면은 사실 재정 여력이 좀 악화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지표를 써요 보통. 그래서 이게 비율이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뭐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분자에는 국가 채무 규모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그러니까 분모에는 GDP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유량과 저량이라는 걸 구분을 해요.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은 우리가 플로우라고 하고 저량은 스탁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억난다. 그게 인생 살다 보면 한 번도 좀 배우게 되는 건데. 경제학교론. 대학교 유량년 때. 모욕탕에 물이 모여 있으면 그 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냐. 이거는 저량이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면 이건 유량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지금 얼마냐. 그러면 지금 정제 통화가 얼마이냐. 그건 저량이고. 그다음에 예컨대 GDP가 얼마냐.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얼마큼 벌어였냐 했으니까 이건 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국차 비율은 비율은 이게 잘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에 버는 거 대비 예컨대 국가 채무가 얼마큼 되는지 이렇게 되니까 서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를 사실 비교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건데 이거에 대한 반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GDP 대비 국가 채무 이렇게 하지 말고 GDP 대비 1년 이자 부담이 얼마큼 되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자는 기간마다 내는 거니까 이건 유량 대 유량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데 이자율이 지난 몇 년까지 낮았잖아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빌려 써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가 있으니까 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부담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건데. 문제는 고금리. 그게 이제 반대가 되면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빌려준 건 괜찮아요. 빌려준 건 괜찮은데 앞으로 빌려줘야 될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원이라는 걸 해요. 차원. 차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천백조 같이 가까이 발행을 했는데 이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종이쪼가리예요. 사실은 증표인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오래된 묵은 거는 유통이 안 돼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종이쪼가리인데 이게 언제 발행될지 무슨 상관이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래된 거는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다시 사들여요. 사들이고 다시 그만큼 다시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차원 발행을 하는 건데 차원 발행할 때는 또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이제 한동안은 국채를 더 발행을 해도 오히려 GDP 대비 우리 이자 부담이 줄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부들은 조금 더 과거 정부들보다 훨씬 더 좀 빡빡한 상황에서 국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맞는 거죠. 결국 이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원래 지향했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그러니까 문정부와 컨트라스트를 내기 위해서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럴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지금 상황이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층들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합당한 건가 적절한 건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뭐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전공자가 하시는 것처럼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데 A플러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업도 문제고 인플레이션도 문제인데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실업은 25%다 그러면 구직하는 내 집 중에서 한 집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견질 수가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시장 경제를 완전히 표현이 방송국에서 좀 그런데 아작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 가격 기능을 없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어떤 가격을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부터 말라요. 가운데는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약간 경제 고름 짜내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고름을 축 짜내기 시작하면 중산층, 서민, 그다음에 취약계층부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재정이 들어가서 총량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릴 수는 없는데 스마트하게 타겟해가지고 이쪽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럴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용 항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에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세수가 안 들어와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이런 스마트한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2022년에 395조 걷어서 썼고 올해 400조, 5천억 원 걷는다고 말했다가 340조 정도 걷은 것 같더라고요. 341조.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한 350조만 걷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건 58년 개띠들부터 지금 노인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6.25 전쟁 끝나고 인구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복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서 한계상에 처한 사람들에게 풀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은 긴축 재정을 하라고 하니까 기재문도 딱 시키는 대로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 지출 수준을 결정할 때는 지금 김수정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증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58년 개띠들이 막 은퇴를 하니까 노인에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증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자연증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무지출에 해당이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GDP 갭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돈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돈을 좀 빼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GDP 갭이 마이너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대충 지출 증가율이 5% 안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보정부는 5%보다 조금 더 하고 보수정부는 5%보다 조금 내렸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2.8%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긴축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진짜 우리 재정학자들이 얘기하는 의미에서 긴축이냐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확장재정인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재정을 내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재정수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GDP 대비 마이너스 3.9%를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추경호 장관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 막 쓰면 안 되고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 선상을 정해놨어요. 그거 우리나라 기재부가 정한 거 국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고 기재부가 주장하는 거죠. 이거 법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내년에 3.9%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지키는 것을 지금. 재정준칙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확장재정인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확장재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요. 왜냐하면 확장 걷는 것보다 돈은 많이 쓰니까. 그런데 그게 안 오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판을 할 때 재정만능주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재정이 만능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자리 같은 그런 이제 있어가지고 재정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건 이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2018년, 19년도를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가 보통 1년에 우리가 30만 개 정도 순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달 보면은 전년 대비 일자리가 5천 값밖에 않는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바빠져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시 일자리는 재정이지. 그러면서 노인들 일자리하고 하여간 단기적인. 단기 일자리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년에 30만 개 늘어야 되는 일자리가 어떤 날 보면은 70만 개도 늘어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 욕을 했죠. 불판은 엄청 세게 했거든요. 재정 일자리는 안 된다. 민간 일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추경호 장관도 당연히 국회의원 시절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안 늘어. 지금도 노인 일자리만 엄청 늘리던데. 그러니까요. 10만 개 늘어났던데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역시 재정 일자리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0만 개가 목표예요. 100만 개. 그래서 지금 노인이 한 인구가 한 천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10%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시간제 알바라고 노인 일자리가. 그런 것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시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들 보고 민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현되기 좀 어렵고 대다수는 재정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재정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의 대안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없애고 나면 민간 일자리를 밀고 들어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은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게 비판할 건 아니고 좀 갈라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노인들은 어차피 예전에 7호 사업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슈즈라도 짓고 풀이라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줬던 그런 사업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정 일자리라고 비판하지 말고 이거를 복지 사업으로 넘겨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를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논리라는 건 결국 이래야지 투자가 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 말을 좀 믿어야 될까. 그 효과라는 게 그다지 왜냐. 법인세를 내려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보기에는 경제 상황은 일자리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건 그냥 세금만 날아갔네 이런 지정 수입만 날아갔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경제학에서는 레퍼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율을 내려줘도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국의 공급층 경제학을 이제 이끌어왔던 그런 논리고 레이건 정부도 이제 사실 그걸 받아들였던 거고 그렇게 안 됐어요. 세율을 내리니까 세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이제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과서 선상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현실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교과서를 고쳐야지. 교과서 왜냐하면 교과서 선상에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일 수도 있고. 네. 가르치긴 하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80년대에 무슨 프리드만 책을 봤다. 아니면 내가 수업시간에 들어봤다. 이러면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건 아니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여하튼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법인세를 내렸는데 그게 내년부터 지금 들어와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내린 법인세 징수한 게 내년에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내린 법인세는 올해 번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년에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상당히 세수가 줄었잖아요. 내년에 더 줄었습니다. 법인세수라는 게 보통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들어오는 세수인데 올해 100조 들어온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뻥쳤거든요. 그래서 세수 결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세수 내린 것까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업이 이제 세금 낼 거를 계산을 해서 절반 정도 법인은 적자 법인이라서 없어요. 없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계산해가지고 낼 게 있으면 좀 빼줘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세제실의 입장이라는 건 뭐였냐면 세금 낼 거가 없는 기업들한테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세금 내고 세수는 안 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거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거 세액공제, 대기업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부가 R&D 예산을 깎잖아요. R&D 카르텔이 많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R&D 예산을 깎는데 민간 기업의 R&D는 예산을 더 보태주는 그래서 정부가 R&D 예산을 깎아서 물론 그 돈이 그 돈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민간 기업은 R&D의 예산을 더 밀어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논리 안에서 만들어지는가? 질문이 아주 날카로우신데 이게 이제 잘 살펴보시면 중소기업은 세금을 낼 게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면 소액이거나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R&D 재정 지원을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걸 깎은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제 R&D가 확 깎이는 거예요. 대기업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은 깎아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깎아주는 것도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돈을 재정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출이다. 똑같기 때문에 예산서 제출할 때 조세 지출 예산서를 같이 제출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 두 개 합친 게 실제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안을 보면 R&D를 깎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는 지금 확 깎고 대기업에 대한 R&D는 재정 지원을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엔비스럽다. 엔비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중소기업이 뭐가 필요해. 얘네들 세금을 먹는 좀비들이지. 주지 마. 역시 프로선수들 1군들이 있어야지 2군 3군들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대결 밀어줘. 그런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건지 모르겠는데 상조하고라 그러더니 지금 하반기에 돼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상조하고는 맞는데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괴롭고. 괴로울 것 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감세까지 감세 타격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세수 예측도 지금 틀렸다고 봐요. 원래 지금 올해 341조 재축이 맞는다면 그게 들어오는 거고 내년 예산안은 367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7.6%, 7% 늘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수 탄정치라는 개념을 써요. 그 뭐냐면 과세는 보통 소득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거에 거의 비례해서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은 4에서 5% 정도 돼요. 명목으로요? 명목으로. 보면 내년도 세수 증가율은 올해 거둔 거에 한 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7%씩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럼 벌써 내년도? 빵쿠 난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세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빌려가지고 살아야 돼요.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가지고 살아야 되고 물론 옛날에만큼 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그만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터놓고 국회랑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미안한데 돈을 조금 빌리자. 그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우리 돈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있어. 얘네들 모르는 한국은행에서 빌렸으면 돼. 이걸 해왔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누적 금액이 보통은 1년 빌리면 많이 빌리면 30조 40조 이렇게 돼요. 지금 9월까지 113조를 빌렸습니다. 이걸로 어차피 때우는구나. 그걸로 계속 이제 표현이 기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설을 좀 가리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